셰프, 그 새끼만 찾으면 돼. 호수는 아니야. 그러네. 책임질 수 있는 말만 해. 잠깐 재밌자고 장난치는 거면. 재밌자고 얘기한 건 맞아. 서호수한테 배신당한 네가 얼마나 신박한 방법으로 복수할까 기대됐거든. 아무래도 뭔가 있다니까요. 공부를 너무 정직하게 하는 거 아닐까? 알려주세요. 효과만 보장되면 돈이 얼마든지 낼 테니까. 이래가지고 장사가 잘 되는구나. 계속 목숨까지도 걸고. 너 셰프야? 여전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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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